지금 한아름에 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곧 베가스를 가는데 내셔널 파크 투어를 할 거예요 곧 그래서 뭐 이것저것 사려고요 가져갈 거를 예 육개장 두 개? 이런 거 사놓고선 남으면 먹으면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가자 햇반 제일 중요한 햇반 너 다 들 수 있어? 무거울 텐데? 깻잎! 날짜! 날짜 봐야 돼 26년! 오케이 오케이 갑시다 이제! 이 정도면 됐겠죠? 갑시다 저희 지금 4시 반인데 공항에 왔습니다 저희 이제 라스베가스로 떠나요 체크인하고 갑니다 비행기 타러 갑시다 고고고 피곤하지요? 아니요 안 피곤하세요? 이제 들어갑니다 이제 들어갑니다 스피릿 와이파이 네트워크 와이파이 브랜드가 안 필요합니다 따뜻해 날씨가 확 풀렸다 오예 역시 나오자마자 그냥 슬롯머신이 우리를 맞이해주는 곳 저희는 차를 빌려가지고 셔틀버스를 타가지고 렌탈 센터까지 갈 거예요 여기 렌탈카 셔틀 팔 수 있나보다 여기는 이렇게 다 렌터카가 모여있어요 이렇게 한 건물에 그래서 편한 것 같아요 A12번 이건가? 기스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오케이 여기 기스 여기 기스는 있는 거 BMW 되게 좋다 이거 5시리즈야 지금 시간이 너무 일러가지고 식사 한 대는 다 닫았어 그걸 보러 갈 거예요 우리 너무 촌스럽게 이거 볼륨 버튼 여기 있는 거 가지고도 아아 막 이러고 그러지 말자 보여드려야지 여러분 남편이 지금 발견한 게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볼륨이 볼륨이 올라가요 내려가요 올라가요 8시 반도 안 돼가지고 지금 사람도 없고 환상합니다 베니시안이요? 어 아 여기 살짝 보고 가야 되겠다 그래도 되겠다 여기가 그거 아냐 곤돌라 있고 어 그랬어 그랬어 네 저희 여기 있는 부숑 빵집을 갈 거예요 거기가 이제 그 토마스 켈러가 하는 빵집인데 엄청 맛있어요 어 완전 커피빈이 있어 여러분 한국 커피빈이 여기 있습니다 너무 신기하다 어? 미로처럼 돼있어가지고 하나도 모르겠네 아 이거구나 아 이것도 먹어볼게요 전부 баг 그래 좋아 맛있겠다 Are you going to have a queen? I'm on 제 다운데나 잡기 사이브리 사이 considerably 앉을 데가 없는데 조금 미 싫어 저러게 몸 탱글 있어 아 여기서 먹자 그러면 좋아 더 hunters 있네 오오 grey 맛있겠다 이거 조금 드실분 있으세요? 나도마워 볼 내일 이 남자들의 숙명 엄마 포즈를 다양하게 취해줘야지 아빠가 찍는 맛이 있지 다시 찍어준대 원래 오후 시간 되면 엄청 사람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구경을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사람이 없어서 정말 너무 한갑지게 구경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예쁘죠? 지금 저희 무지개돌 무지개돌? 무지개돌에 왔습니다 누구냐 작가가 유... 유... 루... 있잖아 내 생각대로 보면 되는 거야 예 예 일단 갑시다 멋있다 되게 크다 와 엄청 크다 와 근데 어떻게 이렇게 허허벌판에다가 이걸 쌓아놓을 생각을 했나?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인데? 그러니까 이게 더 좋은 거지 그러니까 아 엄청 거대합니다 여러분 보이세요? 다 거대하다 엄청 거대해요 사람이 엄청 쬐끄미하게 보여요 오세요 하나 둘 셋 다시 한 번 더 갈게요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 음 너무 이쁘다 색깔은 이쁘네 어 여러분 무료입니다 한 번쯤 와보셔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30분 밖에 안 걸려요 어 밝아쓰에서 30분 밖에 안 걸립니다 그래서 풍경도 보고 사진도 다들 찍고 가기 좋은 것 같긴 해요 퍼물려고 그랬었는데 그래요? 좋아해서 이제 그래서 잠시하고 그랬어요 아 또 찾아봐 아 거짓이야? 아니야 나는 진실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숨었을까봐 팩트체크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내 채널 벨라지오에 왔습니다 얼리 체크인을 하려고 왔는데 될지 안 될지 사실 모르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쁘죠? 저쪽은 다 카지노예요 다 카지노고 원래 이쪽이 정문인데 저희는 파킹을 해가지고 다른 데로 들어왔어요 예쁘다 요새 가을이라서 다 이렇게 해놨나봐 어 어 멋있는데? 정원도 저렇게 딱 되어있고 어 지금 방이 파우팅뷰는 없고 그냥 밤밖에 없다고 그래가지고 일단 방을 밟고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갑시다 카지노 카지노 엄청나죠? 엄청나죠? 한번 재팟을 터뜨려 보면 이제 유튜브를 그만한 카지노 좋다 되게 삐까빤척하게 해놨다 카지노 갑시다 첫번째 방입니다 아 방금 청소했나보다 냄새가 되게 청소한 냄샌데? 이렇게 저희 방도 똑같이 화장실도 이렇게 깨끗하게 되어있어요 종리가 쫙 되어있고 여기는 열면 가운이랑 이렇게 집 놓을 수 있는 곳 그리고 금고 이렇게 되어있어요 좋다 정말 어 뭐 자동으로 열려요 여러분 근데 그게 없네 신발이 아 신발 없어? 어 이미 누워계시는 분 좋아보요 좋네요 어 좋아보여요 몸으로 지금 마음의 뜸을 표시하고 계신 분 편안 아무튼 따봉 아무튼 저희는 이제 피쉬앤칩스 사러 가려고요 엄마가 고든 렌즈 피쉬앤칩스 드시고 싶다고 하셔서 갑시다 짜네 이 사람들 그러니까 야 한 병당 24불이야 아까 6개 10불이었는데 어 야 미쳤어 엄청 비싸 근데 이거 뭐 함부로 먹으면 안 돼요 이거 먹으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 같이 되어있는데 이거 공짜가 아닙니다 여러분 너 넣어 너 넣어 너 넣어 우리 물 가져와야겠다 응 아 여기 좋다 아무튼 가봅시다 여긴 너무 예쁘다 아 아깝다 샤넬이 오픈리스이면 너 하나 사줄 텐데 나 루이비턴도 좋아해요 뭐 아아 나 티파니도 있잖아 여기 샤넬을 많이 사주고 싶어 와 델라지오 그리고 그리고 저쪽이 페리스에요 와 엄청 더워요 오늘 근데 여러분 왔습니다 저기 보이시죠? 저기 피시앤칩스 절대 받지마 저런거 뭐요? 뭘 받아? 목걸이 걸어주거든 목걸이를 걸어줘요? 돈달라고 했어 바꿨다 아 정말? 목걸이를 걸어주고? 아 아 여러분 조심하세요 호객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갑니다 이제 음료도 이렇게 샀어요 맛있겠죠? 네 와 맛있겠다 어 맛있겠다 근데 진짜 어 진짜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사왔다 잘 사왔다 이건 랍스터디터 이건 랍스터랑 슈림프고 이거는 피시앤칩스에요 케찹 이게 톤 랍스턴인가요? 짜란 어때? 맛있어요? 응 어우 안 좋아요 요즘은 그냥 패르타르 엄마랑 아빠는 이제 방에서 쉬신다고 하셨고 너무 힘들다고 저희는 이제 스위밍풀을 봅니다 그리고 돈을 알고 서면 지금 하는 거니까 누릴 수 있는 건 다 누려봐야지 누릴 수 있는 걸 다 누려보자 아 좋다 엄청 좋다 이렇게 수건 입구에 있어요 저희도 벨라지오에서 카지노는 한번 와봤었는데 이렇게 스위밍풀을 보는 건 처음이라서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예쁘다 근데 자리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지금 다들 자리 차지하려고 9시부터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자리는 다 차지했을 것 같고 저희는 그냥 짝감만 이따 가는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좋은 자리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아 너무 좋다 근데 아 좋다 분수대가 있어서 좋네 네 여기가 돈 더 내는 거지고 여기 큰 풀장이 하나 더 있어요 여기 좋다 분수대가 있어서 좋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서버 아저씨가 4개월 전에 쯔향에 왔다 갔다고 했습니다 쯔향에 와서 저는 이것도 먹고 이것도 먹고 이것도 먹고 이것도 먹고 여기 있는 것도 먹고 다 먹었다고 했어요 혼자서 다 먹었다고 대단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많이 여기를 아는구나 alguien Update работы 왜 이런 거라 저런 거 짠 맛있을 것 같아요 잘라색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와 엄청 흔들린데 맛있겠다 저게 커피랑 코코아랑 발라가지고 저는 구운거라고 합니다 오 냄새 장난 아니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탑을 하나 싹했어요 감사합니다 따봉 재밌었어? 야 너무 좋아 너무 애들이 잘해 괜찮지? 재밌지? 안녕 어디 가죠? 오늘 모나미가미에 갑니다 아침밥 먹으러 벨라지오 호텔 바로 앞에 있는 곳이에요 야외 좌석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8시인데도 사람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줄 서있어 되게 좋은 자리 얻었다 정말 밖에도 딱 보이고 커피이 됐는데 어 나쁘지 않은데? 귀엽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와플 이거는 지금 헬멘치즈 오믈렛 이거는 포스트 프렌치 포스트 와플에 이거 나오는 거야? 시켰지 아 네가 시켰어? 아 이거 좀 드셔보세요 역시 배운장 역시 배운장 잘 먹겠습니다 너도 이거 좀 먹어 고마워 이제 그랜드 캐니언으로 갑니다 저희 숙소에 왔습니다 서부여행의 묘미 여기 왔어? 어디 한번 보실까? 어디 한번 가 보시다? 여기 온 거 생활하는 게 마지막으로 가야 시작 우리 갔다 이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